안녕하세요 장난감재입니다 저희 보물 창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만난 보물은요 바로 일상 고향 꼭 박람회에 와서 자 여러분께 어린이날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진행은 도와주 뚜뚜나오세요 뚜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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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뚜 여러분 어린이날 축하해 자 오늘은 장난감재가 일상 꽃방냄에 와가지고 준비한 기태 한번 보도록 할까 자 그것은 바로 뚜둥 터네메 카드 신제품 터네메 카드 W 7종 세트야 그럼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 자 터네메 카드 윙톡 자 윙윙나라 톡톡 쓰는 윙톡 오렌지 버전이고 이번엔 터네메 카드 W로 다시 나왔어 우와 색깔이 아주아주 예뻐졌지 신제품이라고 올해 3월에 만들어졌고 자 노란색 말볼로 변신한다고 멋있지 자 이번에는 보유한 습격자 만탈이 자 만탈이는 자동차에서 거미로 변신하는데 빨간색 레드 버전이야 우와 이번에 나온 신제품이라고 이번에는 알타 자 알타는 날샌돌이 사냥꾼 자 독수를 변신하는데 자 이렇게 퍼플 버전 자 보라색 버전이야 독서의 왕 베노사 자 베노사는 이렇게 초록색 버전이야 그린버전인데 너무 너무 무섭게 생겼다 역시 독서의 왕이야 그리고 여기는 숲속의 왕자 프리스콩 자 자동차에서 고리라를 변신하는데 이렇게 블루 버전으로 나왔어 우와 여기는 위대한 드래곤 테로 테로인데 화이트 버전으로 나왔어 자 그리고 영생필사의 새 피닉스 블랙골드 버전인데 우와 훨씬 블랙한정판처럼 생겼지 훨씬 멋있어진 피닉스를 볼 수 있어 자 이렇게 총 7가지 신제품을 만나봤어 그러면 자세한 리뷰 보고싶지 자 자세한 리뷰는 내가 집에 가서 꼭 보여줄게 여러분 어린이날 재밌게 놀자 빠이빠이 어 뚜뚜 고마워요 자 여러분 전 여기 고양꽃밤네 와있는데요 이렇게 예쁜 꽃 앞에서 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여러분 자 자 자세한 리뷰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바이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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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빠이